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실어서 제 1회 가원차트 K-POP AWARD 신상 그룹 부문 에이핑크! 걸그룹의 새로운 요정들이시여 에이핑크 여러분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는 몰라요, 마이마이 등 깜찍 발랄한 댄스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룹이죠.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놀라운 끼를 발휘하는 요정들인데요.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집에서 TV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최신호 대표님, 홍승성 사장님, 큐브 A 큐브 식구들, 큐브 신능 개발팀 박재현 실장님, 신민정 팀장님, 예수 오빠 상미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저의 좋은 곡 써주시는 후랭이 오빠, 라돈 오빠, 김건호 작곡가님, 창따이 오빠, 범인왕이 오빠, 휴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분들 앞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니 정말 떨리는데요. DQ, 규상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은하 실장님, 그리고 강호 원장님, 레드카펫 식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구분들, 포미인 언니들, 비스트 오빠들, 진아 언니, 그리고 허가구 오빠, 마리오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룹 부문 신인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안성규 씨. 네, 신인상 마지막. 네, 신인상 마지막.